오 적의 위를 지나고 새로운 지역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아 나는구나 나는게 아니네 한 번 나는 한 번 이렇게 어 오케이 이게 어디야 이렇게 2단첩 보네 오 좋다 됐어요 이제 세졌어요 2단점프 너 뭐야 아 때리면 안 돼 2차자자자 나 갔나 갔네 끝 아이고 여식이 어 저기 여기 어 여기 어 어 어 이거 어디지? 이게 뭐야? 오 어 애벌렀다 애벌레 애벌레 오케이 확인 이거 어떡하지 같이 가고 싶은데 그래 구했다 안녕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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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어어 어이구 아 잡아야겠어 걔 했어 쌤툴기다 뭐 있는것 같아요 저기 아이고? 뭐 없나? 아 그냥 맵이구나 뻘짓했네 이제 위쪽으로 어우 간다 간다 나이스! 드디어 새로운 지역 어? 어? 또 있어 어? 어? 저기 또 잠겨있네? 이쪽이 잠겨있고 스페링 힘들다 괜히 했어 아 필요없다 여기 필요없다 이제 있으면 돼요 이렇게 휴식하고 갱신 으음 밑에 물 오지마 하지마 오지마 오오 뭐가 돼 거니 최고 저거 뭐지? 뭐야 일ня삼 오오 거니 redict마 오오 오오 뭔가 음 난 체력을 채우고 앗다 아 아이쿠 뭐야? 뭐지? 어? 왜 안 왔었나? 아 이거 열렸구나 오오 오 오 오 오 오 오케이 여기도 열렸고 아이고 오 오 오 하나 둘 아유 잠깐만 잠깐만 야 하다 야 하다 야 하다고 야 하다고 아 아오 오우 저거 오우 어떡하냐 가있다 어 가있어 오우 새로운 곳 오우 왔습니다 여기 뭐있을거 같애 여기는 예 아무것도 없죠 아 여기 뭐있어 그렇지 아 여기 이어지네 이제 굿 자 가볼까요 위로 새로운 곳이야 쟤 아 여긴 그렇고 이쪽 먼저 똑같은데 아 차이가 있구나 오 오오 오 뭐야 여기 수현인가 아잇 잘못했다 오우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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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아 저거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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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안? 오우 됐어 얘 오우 됐어 오케이 잘한다 하나 끝 아이고 오우야 피버가 시간이 없네 아우 진짜 큰일났다 큰일났다 흠 와 큰일났네 진짜 큰일났다 아 이제 알겠어 네 이리와리리와리리와 못잡고 됐어 바로 시작 두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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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혼자 있을때 트럭 채우고 박칸 안녕하세요 쟤 어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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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진짜 뭐야 이거 왠지 . 오오케이. 오아. 왜 길어. 아잇. 암와라 죽어라. 암와라 죽어. 오우야. 암와라 죽어라. 오우. 오잉. 야 안가. 오우 오우 와 이거 어떡하냐 아 또 죽었어 아 두번째야 야 일로와 집중합니다 이제 다시 그렇지 하나 둘 셋 둘 셋 아 빨리 잡아야 된다 빨리 그래야지 좀 넉넉하게 잡을것 같은데 이거야 아우 이거 너무했다 저것도 아 저건 너 어떡하냐 저건 진짜 나이스 다 잡아야 돼 설마 진짜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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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또 맞았네 아우 아우 와 아깝다 이거 어디 진짜 다 잡아 이거 좋아 잡자 빨리 잡자 아이고 어어 야 아 잠깐 오우 뭐야 이게 어 오엑 이러고 아 으 오 아 오 오오 어떻게 뵀지? 오 와 저거 진짜 너무 웃기다 이건 오케이 오 됐다 빨리 이게 3마리? 오 3마리야? 2마리 2마리 아으 킬 수 있어요 오 오 오 으으 진짜 둘 둘 어 어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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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야 잠깐만 어 됐다 일대는 쉽지 됐다 와 다했다 다 잡았어요 뭐야 뭐 주는거 없어? 어? 와 힘겹다 음 오 여기 뭐 있다잉 뭐 있네 뭐 있네 문양 오 오 일만 알면 될거 같아요 어휴 어휴 어디가 어 어 나왔네 이거 어디야? 아 그게 있어요? 아흫 이런 밧줄이 나오는데 밧줄을 잡고 끊으면 여섯마리 잡을거 다섯마리 잡고 끝납니다 아 이게 물 났네 어어 어어 흐흐흐 사자 번데 말려주셨군요 어휴 고맙습니다 언젠간 써먹 써먹을게요 언젠간 뭐야? 우와 어두워 아무것도 안 보잖아 뭐 보는거야? 이게 끝이야? 거짓말 이게 진짜 끝이야 이게 뭐라 어 당신은 누구신가요? 어우 또는 야씨기말이야 어 잠자는 자가 돌받침 뒤에 누워있다 으잇 죽어라 또 맞나? 맞네 맞네 맞는거 같애 보선 아니고 보선이네 아니네 보선 뭐야 당신이 누구신가요? 어 잡는거 왔네? 잡았다 잡았다 된다 집중 하체인가? 흡수인가? 오 얼굴 얼굴 둥둥 뿅 사르르 뭐야? 오 오 오오 됐다 됐다 이제 두개 남았어요 아 두개 잡고 쪼기러 가는거네 근데 저기 어디였지? 까먹었네 아무튼 이제 또 잡았으니까 어 어 꿈이었나 어 나 이제 부자다 부자 나 이제 내가 갈 곳은? 저기다 저기다 여왕의 정가장 저쪽에 음 두번째 잡고 키자리가 어딨어? 키자리가 아 여기 있었네? 아무튼 저렇게 하면 끝이네요 저거 두개 잡고 그 이상한 곳에 가면은 끝? 엔딩인가? 일단 가보자 모르겠다 난 일단 싸워보겠스 아 나 지금 마커 없지? 내가 어딨나 둘러봤는데 뺐었네 야 이거 길지를 어떻게 하냐 야 이거 길지를 어떻게 하냐 이거 어떻게 그지 내려가봐 어 오 오 오 오 오 오 이런 이거였어 아 그럼 얘가 여긴 얘가 죽는거구나 자취하던 모델이네요 제가 아 여기로 가면 되지 일단 쟤 좀 구해주고 싶은데 지금 아까랑 똑같이 이렇게 해놓은가 다 있네 반대쪽인가 뭐죠 저긴 어 여기대 여기대 여기로 가서 어 어이? 어? 로즈가 있는거 같은데 아 밑에 밑에 있나본데? 어 여기네 아 여기왔네 여기였네 아잉 아이고 아이고 끝 여기였구나 좀 이따가 수금하러 간다 돈 받으러 가야지 어 어떻게 하지? 아 안되네 이거? 그게 있어야되나봐 아까 말씀하신 그 그림자 대시 아 그림자 망토 으으 여기 어떻게 깨라는거야 어 어 뭐야 왜 여기까지 왔니? 진짜 망토 아 나 위치를 모르니까 망토가 어디있지? 못간 데가 어디있어 잠깐만 이제 못간 곳이 저기다 저기다 저기이네 저기이네 어게 어딘지 알겠스 하다보니까 일이 익숙해졌어요 왠지 어디 뭐가 있을것 같다 에구 그런 일이 생겼지 음 저기 끝에 못갔어 어? 음 여기가 아닌가? 아 어려워서 어려워마 하죠 이게 아 지금 위쪽이네 위쪽으로 안내네 위쪽으로 여기다 이렇게 자 자 아으 너무 높았다 어 여기 뭐한거야 아아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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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아 나 어떡하냐 이거 이런 컨트롤 잘 못 알았네 미세한 컨트롤 으으으 죽겠다 어 어 죽었다 하 나 이런 컨터 제일 싫어 저장하기 잘했다 어리지 어 어 멀어 여기왔나 왔네 갈께요 갈께요 어 어 천천히 어 어 아 이것도 이거구나 나와 나와 또 있어 또 있어 됐어 됐어 야 이거 무서운데 네 아이고 아 어 어 오케이 어 둘 아 아 잠시만 다시 아 마지막이다 마지막 아 으아 으아 아 아 아깝다 잘 왔는데 여기 없네 어 아 큰일났다 큰일났다 못먹으면 돈 난리는건데 3000 원 dipping 어 다시 으엉 으 으 으 으 으 으 에로 에 음 으 으 으 으 하나 둘 됐어 어 다시 오 오케이 오케이 내려가고 여기 어어 다시 여기서부터야? 피흡하고 올게요 피흡 일 안 될 것 같아 또 죽을 것 같아요 오 가자 가보자 오 천천히 그렇지 오 오 박성했다 어 여기 아닌 것 같은데 오 네 왔다 됐다 나이스 나이스 그 다음에 뭐야 오 나이스 오 있다 있다 됐어요 성공 그리고 준비한 것에 비해 너무 쉽게 끝나서 어이가 없어 약간 숨겨진 있을 것 같아요 아 아 됐네 됐네 아 그 계좌 안 계좌 안여긴 소망실 존거지 그렇지 됐다 아 여기에 망토있나 여기에 망토있나? 어 여기 뭐 있다 뭐 있다 썩은 날 같은데? 낫네 오오 오 아잉? 오 여기다 여기다 들어가기 망토있나요 혹시? 어 제모사보 아 기술이구나 기술 알려줘 오 예 칼자 칼싸움 하겠지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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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기술이다 그림을 알려주는거야? 강력한 참격 으음 아 그냥 쭉 누르면은 아 잘 모르겠어요 아 아 이렇게 어어 오오 여기 이게 끝이니? 나 그 그거 없어? 그림자 그거? 휴식 오 끝이네 여긴 그림자 그거 어디냐? 음 음 저기라면 끝인데 둥지 저쪽으로 하드나? 둥지 오른쪽으로 위로 위로 못간것이 저기 둥지 쪽에 하나 있고 여기도 있구요 끝나가는데 어디지? 오오 어? 끝났습니다 다 왔어 이제 오 오 멋있다 오 오 오 오 오! 오오! 어어? 여기! 어 여기 뭐 있을 것 같애 아아 여기로 가면 되는건데 아이고! 에잉? 어 뭐야? 아 문양 문양은 많이 없네 다시 밑으로 어이고 저기 올 것 같은데? 터지나요? 안 오네 아이고 어휴 어휴 으아 어 죽었다 또 죽었어 아 여기서 주면 안되는데 아이고 아니다 음 이쪽 아 아 얜 돈 맡기란거지 아 그림자부터 어딨어 어디? 여기 여깄나? 여기 삘인데? 아 잠깐만 여기 여기는 안될거 같고 일단은 이제 영혼 찾아보자 내 영혼 아이고 어휴 여기서부터지 내 영혼 내 영혼 영혼이 필요해 이럴 어휴 찾았다고 그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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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보자 보스든 뭐든 잡아보자 그거 줄줄 몰라요 두린자 망토 주는거 아냐? 여왕의 정원 중증있나? 어 어 여왕의 정원 여왕의 정원 여왕의 정원 아 혼자 있는거 같기도 하고 아닌가? 어여 어여 썸봤네 어? 이거 사막이 아니야? 어? 뭐야? 지나갔어 어어? 어어? 우와 위험하다 어? 잡았다 아이샤 어? 잡았다 어? 어? 죽었다 와.. 쟤 뭐야 진짜 와.. 쟤 또 언제 가냐 여기 뭐고? 여기 가보자 한번 일루와 일루와 오우 야야야 오우 야야야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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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? 뭐야 이게? 이거 하신다? 어 이거구나? 여기 있었구나! 오 오 예 우와 됐다 드디어 어? 아 여긴 다른 곳이구나 여기를 못갔네 여왕에서 뭐해? 어 여긴 이제 됐고 기술이 뭐있지? 부적 아니고 복쇄 0 0 그건 아니구요? 암흑의 강림 암흑의 강림 요거 필요하지? 아 귀사랑 없고 이것도 뭐 해야될거 같은데? 아 이거 아니구나 망토 그림자 망토였나? 그림자 망토? 이거 뭐지? 얻을거 다 얻었는데 자 얻었으 자 얻었으 그러면은 위쪽 가고 아래쪽은 더 가볼게요 도망가볼까? 아 여기 잡혔네 오우 아파요 어 요거 참 오케이 어? 어? 아유 저거 아유 진짜 일단 챙기고 아 나 이게 있지 뭐야 끝이야 뭐야 끝이야? 왼쪽 길이 있으니까 다시 가자 아이고 다시 어? 맞네? 이 길이 있네요 어 피 없어 지금 또 죽겠다 아 또 죽었어 아 저 저장 여기서 했지? 아 문제 없어요 저 저장했기 때문에 왜? 어 뭐고 가면 되요 이제 뭐야 왜 죽으러 갔지 바보다 바보 아이고 아 저 오른쪽길 맞어 오른쪽길 아이고 어어 너무 아파 자자 하고 일단은 어 어 편안 여기라면 뭐 있을거 같은데 오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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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그렇지 오 무서워 무서워 오 여기 비어있다 오른쪽으로 통하는 길이 있겠죠 어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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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벌레구나 여기 가볼까 어 뭐야 어잇 오이 뭐야 어 이게 쓴데? 우와 잠깐만요 우와 잠깐만요 우와 잠깐만 세데? 오케이 이제 알았어 오우 저거 뭐야 보석이다 사랑이랄새 사랑이라고 나한테 사랑을 노내?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나한테 지금 내 앞에서 사랑을 노내가지고 죽은거야 야식이 말이야 포톤 뭐 있을거 같은데 오오 성령이 길이다 아 이제 보스전거 같아요 잠깐만요 오우 보스같은데 오우 나이스 난 피좀 채우고 아 딱보다 보스죠 보스다 딱보다 보스야 지금 어 아예 보스인가 어 어 뭐냐 아 여기 이어진거구나 아 예스 예스 이걸로 빗 뭐야 눈부시게 빛나는 빗 갈까 깨울까 일어나 일어나라고 눈부시면 일어낼 거 아니야 왜 안일어나지 이게 순서가 있나 빗 빗 밝아 빗 똑같네 뻘짓한거 아니야 똑같은데서만 뚫어요 그냥 성장돼버리 아 이거 왜 안싸우지 되게 막 싸울텐데 당연히 압도된 익기방랑제 방랑자의 실체 네 아무런 반응이 없다 일단 여기 아직 아닌거 같구 아 뻘치셨어요 에이 이런 에이 몰랐죠 이게 오오 오 오 오 뭐지 오 오 오 뭐야 이거 여기 와본거 같은데 아 와봤었네 아 오오 나이스 아이고 노노노노노 어휴 빠질뻔했다 여기 갈곳이 어 저기 저기네 저기 어 저기 어떻게 가지 위로 가다가 오른쪽 길로 음 오케이 위로 가다가 오른쪽 길 오 오 오 오 여기 아닌가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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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다 여기다 아 흥 헷갈렸어 엑 오 오 오 오 오 오 해골? 묶었어. 아마 해골보다는 제가 보기엔 다 그냥 벌레 같아요. 이렇게 말하는게 좀 그렇긴 한데 약간 짝정벌레 같은 그런 느낌. 보면 애벌레 막 그렇게 약간 좀 그렇습니다. 네. 어? 이거 어떻게 올라가지? 아! 이렇게 앉는건가? 아! 이렇게 앉는거구나! 오! 여기 있을텐데? 뭐래지? 어? 여기 있다! 여깄네 문! 오! 노노노노노노노논 가만! 어? 잠깐만! 아! 아! 볼자 아니다. 느낌 왔어. 느낌 왔어. 다 놀라라 느낌 왔어 느낌 왔어 어? 비스도 안되나? 아 소리 질러가지고 길치 박스 아 잠깐만 길치보다는 이거 어떻게 하지? 아 길치긴 한데 나 놀렸어 지금? 내라라 지금 길치 박스 아 길치 진짜 히어로 랜딩 어 잠깐만 아 망고 끝자락 다른 방법도 있나? 이거 어떻게 하지? 아 어? 다른 방법도 있을텐데 위? 여기긴 한데 여기긴 한데 그 벽 같은 거 뚫어야 돼요 어떻게 갔지? 아 여기로 갈까? 고대의 문지 뒤로 가볼게요 여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이래서 길치가 그냥 오우 빠빠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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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기요기 고대의 문지 가서 아 저기 가면 되겠다 여기 궁전 터랑 밑으로 아 저기로 하면 되겠구나 아 저기 뭔 소리야? 아 저기 어? 아 으읍 으읍 싫어 죽거냐 어 아 아 이거 써야지 저렇게 길을 잃는데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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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죽는다 죽는다 아 죽어 아 죽어 안돼 와 됐다 아 살았다 어 쟤 뭐냐 쟤 아 죽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 어 됐다 됐다 어 아 밑에 벌레들 보기싫은 벌레들이죠 어 이따 어 꼭 죽을 때 돼야지 쪼끔 잘해져 밑으로 오 여기 뿅 뿅 뿅 그 아 밑으로 내려가면 돼요 뿅 이게 아니고 어 여기 가볼까 아 어 모든 지호를 안돼 4200을 태울 수는 없지 아 거기 아 거 맞아요 여기에 뭐였지 여기에 가다 말아 내가 뭐야 어 어 어 하얀 갑옷의 시체 어 어 어 어 어 아무런 반응이 없는데요 어 어 어 어 새로운 곳이다 숨겨진 정거장이다 오 아 얘 얘 안했나 얘 띵 와 사슴벌레 오 도장하구요 오 됐어 됐어 봅시다 어 내가 여기 왜 안왔을까 여기 왔으면 금방 올텐데 봐봐요 아까 제가 사고 왔던 그거예요 사슴벌레 안녕 부르고 튀기 안있어라 사슴벌레 아 지옥으로 내려가다니 봐주세요 됐어 오 밑으로 가면 돼요 여기도 길이 있거든요 버림도 없지 안돼 안돼 오 어 뭐야 아 열려라 아이 뭐야 얘 솔직히 뭐 별거 없었네요 애니였는데 얘 뻘치셨잖아 어름도 없지 뻘짓 질치잔모 스트리머 빵사 아 나 길치야 진짜 아 이렇게 하면 더 빨리 가는건데 바보였어 이렇게 하면 빠른건데 왜 돌아서 갔지 우와 내가 왔다 보고싶었지 자 여기 다 이제 다 뚫었구요 아 저긴데 어 바보래요 아 이렇게 또 놀림을 또 받고 아 내 길 찾는 게임이 진짜 안좋습니다 내가 많은 게임을 해봤는데 길 복잡하면은 다 안좋아요 아 어 외계인이다 어 나 외계인처럼 보였었는데 처음에 어 저 이거 처음에 볼 때 외계인줄 알았어요 아 내가 여기서 봤지 어 여기 가볼까 여기 여기 뭐 있을텐데 어 지도만들기 게임 보장 못한다 오 그렇지 그렇지 어 어 여기 맞는거 같아 여기네 아 여기였네 오 피해주고 여기네 여기였어 여기였어 아 찾았어요 찾았어요 흐흠 아 여기 있었네 아 깜박했다 깜박했습니다 이게 뭐하는 길이는데 막혔는데 막 열리는 길이 따로 있을거에요 주사입니다 어 주사있었어요 못봤는데 아 지금 안죽어 아 모양이 야 어 여기 있을텐데 아 벌레 징그럽죠 어 둘 셋 아 얌얌 어 징그러 자 이제 지도를 내놓으시지 이건 뭐야 얘들 콧널을 부르는 아저씨 찾아야 돼요 콧널을 부르는 아저씨 이쪽인데 어우 나 죽을 뻔했어 얘는 천사다 경비하라 중인데 중인가 야 여깄다 어어 찾았다 찾았다 아이 구입해야지 그래 그래 위쪽으로 가야겠죠 아 천마리 죽인 오 오 새로운 곳이 있어요 아 내가 내가 여기서 왔었나 잠깐만요 설마 길치인가 내가 왔던 곳이네 아 길치 아 나 진짜 내가 왔던 곳인데 처음 본 것 같아 이제 바로 길치의 무소입니다 봤던 곳인데 어 이게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죽어있냐 애들이 길치가 또 길치했다 아 이제 됐어 이제 이제는 잘 될 거에요 나빌 같지 않아요 아 근데 게임에서는 길치가 돼요 밖에서는 괜찮은데 아무래도 지도 어플이 있으니까 어 자 어 이제 지금 어 아 떨어졌네 오야 오 이거 뭐야 아 현실은 아니야 현실은 지도 왔잖아 지도 휴대폰 없으면 아 휴대폰 없으면 그렇지 그럴 수 있어 아 아 진짜 어 펄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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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는 능력이 뭐야 치트키 넣어 아 치트키라니 어떤 치트키죠 어 또 때리네 죽으려고 5 2 3 3 아 어 여기 부십시다 껌이죠 아 아 히트키라니 너 아 아 그 있어 어 이거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오 나와 빨리 야 저게 안통해 쟤 뭐하냐 쟤 뭐하냐 쟤 뭐하냐 쟤 뭐하냐 진짜 자 봐요 제가 한번 성실을 한번 알아내고 올게요 호호호호호 어 아 아 아파 알벌 꼬리 알벌 찍은 너무 꼬리가 순한데 어 갑니다 어 쟤 뭐지 꿀벌 어 여기 뭐야 호호 점점 길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이게 뭐야 벼룩이야 뭐야 아 여기 좀 좀 넓은데 아 거미 아 나 거미 싫어하는데 거미 두 번째로 싫어 여기 좀 길이 있을 것 같은데 야 얼굴 좀 보자 그 엉덩이와 내밀은 벌레 뭔가 좀 큰일 났 것 같습니다 흐흐흐 요기라니 아리야 놀기야 이게 있다는 건 이제 오 보스가 있다는 것 같은데 이제 있으면 거의 보스거든요 아니네 오 나이스 어어 뭐가 있나지 으흐 아 이것도 별론가요 에너지 세 개 생겼고 으으 짜아 가즙 어이 가즙이라기도 애매하네 어이 어이 어 어 아 네 이러지 가즙 벌레 같은 거로 또 가즙이라기도 애매하네 아 다 잃었어 짜잔 다 잃었습니다 가즙 다 잃었어요 아 그렇지 아 좋습니다 하지만 그 가즙을 다 잃었어요 좀 슬프죠 어 오 얘다 어 안녕하세요 어 어 어 어 이 잿빛의 장소는 웜의 무덤이야 벌레 여기서 죽었다고 하지 공격 엣 아 안통한다 공격이 안통해 저게 끝인가 으응 으응 얼굴이 귀엽네 어양 어어 퀼치네 여기 괜히 왔어요 지금 후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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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아아아 Rey 저거 희 który 아 아잇 떨어진다아 아 나락 나락이 어디 그럴 수 없지 여기 가볼까 오 으 아프다 한 칸 두 칸 오 안돼 바지비 칼칼칼 아 다시 찔렸어 아 오 오 이거 뭐야 아 저기였어 이거 구하려고 지금 온거야 애벌레 난 바쁘다고 이럴 시간 없어 오 뭐야 밑으로 오 오 어 캐타피 하이 캐타피 찡 캐타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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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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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쎈데? 아 근데 이 의자가 있어야지 좀 좋을 것 같아 저장하고 싶거든요 아 이거 맞나? 아 이거 약간 좀 그럴 수 있어요 비상할 수 좀 있어요 그냥 좀 쉽게 생각하면 될 것 같긴 해요 그냥 악당들 거미가 있잖아요 거미라고 해야 되나 이거? 코끼리 벌레 코끼리 벌레 저녁 그렇게 생기지 않았지만 코바끼니까 어 또 있네? 아이 진짜 빨리 없어죽게 그냥 어휴 진짜 어? 둘 셋 와 저거 만만이야 어 잠깐만 저거 어우 나 얘 싫어요 나도 얘 싫어졌어 또 있어? 쩝 쩝 아아 쩝 쩝 아아 끝 아 쉬워 오오 그렇지 자 지도 한 번 봅시다 거의 다 왔어요 지금 다 왔네 지금 여기 끝에 왔구요 여기 갔다가 여기 가면 될 것 같아요 아 아 으 으 아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